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친환경 트럭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대규모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 수소사업 브랜드인 H2는 최근 독일 파흔그룹 자회사 엔지니어스와 상용 트럭 양산에 필요한 수소연료전지 공급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그룹이 타사의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엔지니어스의 3년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1,100기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스는 현대차그룹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청소 트럭과 중형 화물트럭을 양산하게 될 계획인데요. 현대차의 대규모 공급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그룹이 말레이시아 석유가스공사인 페트로스와 국내 포스코제철소가 블루투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말레이시아에 고갈된 유전과 가스전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광구를 탐사하고 운영한 경험과 포스코 건설의 이산화탄소 설비 기술을 토대로 탄소 포집과 저장을 통한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페트로스는 이 같은 해당 지역이 탄소 저장에 적합한 지질학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규모의 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이어서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인도하면서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여섯 문이 인도됐는데요. 폴란드에 인도한 지 나흘 만에 에스토니아에도 배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센터장은 K9을 산타라고 표현을 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K9 자주포는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외에도 노르웨이와 핀란드, 인도 등에도 수출이 되면서 방산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능을 더 강화하게 키우는 연구도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당뇨신약복합제 제미다파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우월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미다파는 LG화학이 자체 개발한 이형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와 또 다른 당뇨병 치료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을 한 알에 담은 복합제인데요. 이 둘을 투여한 집단에서 가장 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여 이후에는 다른 이상 반응도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LG화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런 복합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서 치료 옵션을 더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분기 내에는 해당 임상 결과를 허가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의 임상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